소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가지 문화에 나와있구요. 역주방문, 산림경제, 박해통구, 문주법 주방문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역주방문, 조자미선 송팔백년대 중엽이구요. 소자주방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차조기시 현대를 해서 나와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차조기시 현대를 살짝 보겠습니다. 명주자루에 담아 청주 담은 항아리에 넣어집니다. 명주자루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살림경제 혼만선, 전철백년대,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가위를 섞이고 사람을 살찌게 한다. 조리법입니다. 명주자루가 필요합니다. 박해통구, 저자미상 18세기 이후구요. 문 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소자, 다른 말로 차조기시라고 합니다. 조리법입니다. 비단초문이 필요합니다. 온주법, 저자미상, 전체백년대구요.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생견주머니가 필요합니다. 주방문, 미상 1923년이구요.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로봇입니다. 생명주주머니가 필요합니다. 조시만두숨이 생명주주머니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